아 짱아 짱아 짱아야 아 짱아야 한나절만에 이뤄진 감격적인 가족 상봉 그런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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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짱아 이 녀석 대체 어딜 다녀온 건지 몰골이 형 말이 아니다 어디 짐을 탕해서 구로기라도 한 것 마냥 온통 시커매진 짱아의 몸 아우 냄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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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거지야 어 너 유기견이야 아니요 어 너 주인 없어 주인 없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아픈 말들이네요 엄마한테 야산을 맞으면서도 짱아의 눈꺼풀은 또또 천근 만근 피곤한 듯 북북북북 졸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짱아야 너 대체 이 시간까지 나가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니 어 싸움질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우 피곤해 아 그래요 그러지마 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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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엄마 엄마 졸음과 사투려버리던 짱아 필살 애교로 속도로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진짜 내 강아지네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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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오늘은 좀 잡시다 오늘은 어 내가 진짜 말할 수 없이 피곤하려는데 엄마 오늘은 일단 좀 코 잡게요 매일 반복되는 짱아의 수상한 외출 그리고 만성 피로 그 숨겨진 뇌막은 무엇일까 짱아 목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 녀석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렇게 카메라를 목에 단체 뒷산으로 유유히 올라가는 짱아 그대로 산속으로 사라져버리는데 몇 시간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짱아 짱아 아이고 어디 갔다 왔어 짱아 어디 갔다 왔어 자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짱아의 사생활 모든 것은 이 카메라에 담겨 있다 가족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짱아가 찍어온 영상을 어떻게 내보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 동물농자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몇 시간 동안 뭐 할까요 산길을 한참 달려 정상에 오른 짱아 잠시 어느 마을을 내려다보는가 싶더니 이내 그 마을 쪽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한다 멀리 도망 그렇게 무려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가만 보자 어? 웬 개들을 키우고 있는지? 혹시 숨겨둔 여자친구가 있었던 걸까? 왜 애기인데 그런데 어라 다른 집으로 향하는 녀석 어 이 녀석 참고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주네 요 녀석과 요고 요고 또 다른 암컷과 달콤한 미래를 나누는가 싶더니 어? 또 맞았대요 속아났어요 여자친구 세상에 몇 명이야 도대체 여자친구가 아유 어머들이 막 날름날름거리고 피곤하셔요 지금 응? 똑바로 봐야 너도 응? 그러니까 정말 이끄요 아니 그래도 아무래도 저도 자생활을 해봤는데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어디론가 바쁘게 가는 짱아 세상에 네 번째 여자친구 등장이다 그렇게 마치 순회 공연이라도 하던 마을에 있는 모든 암컷 개들을 한마리 한마리 일일이 찾아다니며 은밀히 스킨십을 나누고 다니는데 다 좋아하네요 짱아리 심지어 심지어 싫다고 도망가는 녀석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들이대기까지 녀석은 장장 7시간을 이러고 돌아다녔다 이러고 야 진짜 안 피곤하겠어 이게? 어? 얘 안 피곤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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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 이건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? 대충 분위기를 감지한 듯 불안해 보이는 녀석을 내리고 일단 이웃마을로 출발하는데 집에서 약 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이웃마을 장아가 익숙한 걸음으로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영상 속에서 녀석이 만났던 갈색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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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걸 보니 둘이 보통 사이는 아닌 듯한데 아 집에 있는 마음 어머 자기 이제 부모님 모시고 뭐야 회사 시켜주려고 너무 좋아하는데요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사료 먹고 같이 일해 있다 가고 그래 이번엔 제대로 앞장까지 서며 가족들을 안내하는 장아 아직은 어린 티가 좀 남아있는 강아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 오오오 이 녀석도 장아를 알아본 거야 정말 놀러러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가 와가지고 얘 새끼를 낳았잖아요 얘요? 이렇게 기라긴 사연이 있어요 여자들의 정기입니다 그래서